나 저쪽에 손을 있을게. 장난했어. 나 달리기 잘한다고. 너희들 수업 끝나고 옥상으로 와. 뭐야. 아니 이러면서 유인하려는 거야. 옥상으로 오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방송 공연을 안 그러시는지 왜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안 돼요. 진짜 보여줘야겠네. 가시죠. 아니야 아니야. 잠깐 잠깐. 잠깐만. 1대1 1대1 1대1. 정국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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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형이 형.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자 지금 Leute. 까지 지나가서. 자 지금 한국 영화. 어서오. 안녕하세요. 야 여기. 잡아 잡아. 도망갈 데가 없어. 짜고 봐. 아 이 친구.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짜고 봐. 야 이거 뭐야. 야 우리 팀 어디 간 거야. 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어? 육상구 한명 충원. 육상구 한명 충원. 육상구 한명 충원. 종석이하고 손이니까 웬일이야? 아 이게 웬일이야. 육상구 한명 충원. 또? 육상구 한명 충원. 아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들어가자마자 아웃됐네. 지우야. 응 나 갈게. 오빠 이따 봐. 오케이. 잠이 덜 깼는데 지금 저에게. 야 이제 됐어. 저기 민유린 씨랑. 하여튼 둘이야. 어쨌든 민유린 씨. 니가 맞고. 이 정도. 아니 너 아웃을 어떻게 아웃됐네. 아 나오자마자 아웃됐대. 어디서? 여기 누구 있냐? 여기 있나. 아 저기 있다 밑에 있다. 가만히 있어봐. 저기 아래에 있네. 여기까지. 원래 봤어 원래 봤어. 그래갈래. 부딪히는 것이 뭐. 부딪히는 것밖에 없지. 그럼 내가 아까. 여기가. 선전하다 내려오고 있어. 내려오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정성을 잡을게요. 한번 빼보려고 해봐. 근데 나는. 하 진짜. 지금 체력이 다 돼서. 왔어 내려왔어. 아우 선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나 광수 이렇게 다행하게. 광수. 안녕히 계세요. 조용 씨! 아직.. 우리.. 우리.. 조용 씨!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잡아 잡아 잡아! 우와! 진이 정말! 지효야? 오빠! 있어 있어 있어! 안 돼! 빗지 마! 너무 초코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언니! 왜 막 들려와! 미안해! 티비 씨! 아니 티비를 빼고 싶어 그러세요! 아 언니! 어떻게 얘가 들려와! 어떡해! 야! 아! 아! 지금 오빠가 나가 뭐하는 거야! 어떡해! 아! 어떡해.. 나 어떡해.. 슛다!